야, 위너가 리얼리 리얼리 야, 그 기사 크게 놨더라 유튜브 1억을 넘었습니다 1억을 넘었습니다 뭐 영상에 진짜 1억이라고 써있더라 1억이라고 써있어 야, 신기하더라, 알고 봤네 저희도 신기했어요 릴리 릴리 네, 릴리 릴리가 막 이 정도 될 줄 알았어? 릴리 릴리 사실 저희는 그 노래 발표를 할 때 진짜 일말의 기대도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좀 아픔을 겪고 처음 나온 노래라 우리끼리 그냥 행복한 추억 만들면서 같이 활동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너무 예상대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되게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널 좋아해 그 파트가 진호 아닐까? 네, 맞아요 형을 위해서 신기하다, 실제로 보니까 야, 살짝 설렜다, 이 너무 죄송한데 발음을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따라 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,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냐, 발음을 그래서 웰레, 웰레, 웰레 웰레, 웰레, 웰레 웰레, 웰레 웰레, 웰레 웰레, 웰레 웰레, 웰레 아, 웰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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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한국어를 좀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영어를 좀 잘 해요, 승윤씨가? 저희 멤버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좋고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유창하지 않게 왜냐면 노래 마지막 부분에는 약간 승윤이가 이제 약간 좀 자신 없는 듯하게 내가 좀 웰레, 웰레 아, 맞아, 맞아 들어간단 말 뿐이야